안녕하세요. 노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입판받은 항석어입니다. 지금 항석어 저희가 싱싱한 걸로 입판을 받았고요. 항석어 처리님 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목포판장은 지도판장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싱싱한 항석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석어입니다. 목포판장 항석어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젓갈 담아도 되고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고사리 넣고 지져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튀겨먹어도 되고 아니면 젓갈 담아도 됩니다. 항석어 목포판장에서 가져오는 항석어고요. 그리고 보시냐면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갈치가 정말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마리갈치 중에서 갈아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고요. 사이즈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 크고 좋죠.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20미 솜팽이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사이즈가 30cm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20미 솜팽이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솜팽이 꼭 드실 수 있습니다.